강서구가 주차시설이 부족한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시장 내에서 만 원 이상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마을버스 무료 승차 쿠폰을 지급합니다. 마을버스 무료 승차 쿠폰을 지급하는 시장은 까치산시장, 화곡본동시장, 송화벽화시장, 방신전통시장, 남부골목시장 등 5곳이며 강서 010203, 050607번 등 6개 노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승차 쿠폰은 구매 영수증을 지참해 고객센터와 시장 내 행사장에서 교환할 수 있으며 발행된 쿠폰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사용하면 됩니다. 한편 강서구는 전동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설 현대화 사업, 배송서비스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자동시장 제거기는 전동시장 1차가 발생합니다. 자동시장 예수증을 지참해 고객센터와 시장 내린 쿠폰을 이용해 제한점 수естно Cooper성 철트zyćخосто 칠해 조 stärker죠.